두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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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봉구야 봉구야 어 봉구가 어디 갔지? 산책 가려고 했는데 어이 유지야 뭐라 위로의 말을 해야 할지 물어봐도 그래도 우리 증주 할머니 오래오래 살다 가셨어 장례식장 마련됐고? 어 어른들이 이미 다 해뒀더라고 오빠가 주인들 잠은 바로 달려갈게 아니야 오빠 부담될 텐데 아이야 우리 휴지 마음이 지금 썩고 있는데 오빠가 못 가보는 것이 더 맘에 이래야 알겠어 잠시 후 삼가오 고견에 명복을 빕니다 휴 휴 휴 저 휴지 남자친구인데요 뭐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아 휴지 남자친구 아 예 어? 휴지 남친? 우리 휴지가 남친이 있다고? 아 나 몰라 몰라 우리 애기 휴지가 언제 커서 남친이다 했어 어머 언제부터 만났대? 두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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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이리로 와 예? 예 오빠 잠깐 앉아있어 나 일 좀 보고 올게 예예예 나 신경쓰지 말고 일 봐잉 내가 휴지 당숙인디? 아 안녕하쇼 휴지 남친이라고야 예 맞습니다 어메? 말씨가 우리말씬디? 예? 어디 전라도에서 왔는가 같구마 아 저 여기 두식동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자네 부모님이 어디 전라도 갱 같구마 아 제가 부모님은 잘 기억이 어메 그래버렸어? 에이 형제관계는? 아 그것도 잘 어메 짠한거 주인들은 뭐하시고? 주인들은 회사 댕기고 학교 댕기고 그럽니다 주인들은 잘 해주고 예 그렇습니다 아야 한잔 해버리자 너 소주냐 맥주냐 아 주시는대로 마시고 있습니다 어메 너 엠지 개답지 않고 수컷답다 고맙습니다 받아보라 슉 한잔 더 해버려? 슉 수고 꼬마 슉 어머 휴지야 당숙이 네 남친 잡는다 잡아 아이 참 두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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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숙 우리 오빠 술 잘 못해요 아야 오늘 장례식장 술은 요 놈이 다 묶었는데 뭔 소리야 아이 참 휴지야 나 괜찮아 휴지야 여기 개껌이 없대 아 내가 아까 개껌 모자랄거 같다니까 아 이모님들 다 퇴근해버리셨는데 오빠 잠깐만 슉 잠시 후 그랑께 다 잔 들어와봐 너무 슬프다고들 생각하지 말아라 원래 견생이라는게 갈게 가고 올게 오고 하는것이요 봐라 오늘 새로운 식구가 안았냐 어 일어나봐야 슉 안녕하셔 휴지 남친 일 안하냐 아야 너 휴지한테 잘해라 휴지 눈에 눈물 보이면 그날로 내 손에 깨꼬다 하는거야 야 알겠습니다 으그 그만해 애 잡겠소 슉 그랑께 내일 밤 11시에 또 오겄다고야 예 쟤가 와야지 그래 사나이가 한입으로 두마람 못 쓴다 내일 11시 땅땅이요 주인들이 뭔 대수냐 주인들이야 그러든가 말든가 슬컷답게 나와 예 슉 자자 다들 시간 됐소 주인들 일어나기 전에 집으로들 돌아가고 내일 밤에 다시 만납시다 다음날 하하하 하하하 힝 힝 아야 뚜식아 12시가 넘었단 말아 얼른 들어가서 자야 하하 붕구야 좀 나와봐 힝 힝 아 붕구야 왜이래 아야 뚜식아 얼른 자라고 참 자야 나 막아야된다고야 아 참 왜이러는거야 아 같이 놀자고 슉 알았어 아이고 이쁜 봉구 뿡뿡 하하 눈치없는 뚜식아 아잉 그냥 포기해 오늘 나가기는 글렀네 두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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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 뭐야 뚜식이 아직도 안 자고 있는거야 네 이것만 보고요 아 그 시간이 몇시인데 얼른 들어가서 자 알겠어요 슉 두둑 두둑 아 봉구 하늘이도 얼른 자 냐옹 아잉 고맙소잉 고마워잉 잠시 후 아잉 아잉 너무 늦었지라 아잉 죄송하여 수컷답게 바로 나왔어요 한디 어머 땀좀봐 오빠 괜찮아? 응 어 다 다 당수고 에이그 주인양반들이 회식하고 집에서 한잔 더하나봐 그래서 지금 못 나오고 있대 예? 주인들이 뭔 대수냐 주인들이야 그러든가 말든가 수컷답게 나와잉 예 예 아잉 아따 나 얼른 가봐야스니 오늘 집에서 가지 뭐한다고 이러고 삐댄당가이 아오 진짜 흰둥이 너무 귀엽다 흰둥이 손 흰둥이 손 슉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컷 슉 미트컷을 말하드려요 수고하 감사합니다.